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주양평지역위원장에 출마한 민선 7기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윤정부의 위험한 정치로 대다수의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국힘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선거 때 잠시가 아니라 꾸준하게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여 여론을 갈고 닦아 깨어있는 여주양평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기반으로 한 대선 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평화롭고 자주적인 한반도 안에서 여주양평도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주양평의 승리를 위해 꾸준히 발품을 팔겠습니다 구석구석 귀를 열고 소통하겠습니다 당원이 중심이 되고 당원 의견이 100% 반영되는 지역위원회를 만들어 당원 동지와 함께 반드시 지방정권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